한국거래소에서 실행한 1년의 대형 XRP 거래에 대한 정보를 퍼뜨렸다. 그 외에도 온체인 분석 데이터 플랫폼인 산티멘트가 공유한 수치는 XRP 주소 활동이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리플과 관련된 암호화폐의 좋은 신호다. 앞서 언급한 블록체인 추적기가 발행한 트윗에 따라 지난 하루 동안 빗썸과 코인원은 4개의 XRP 전송 거래를 실행했다. 빗썸은 XRP 덩어리를 8천만 개, 2천만 개, 1,200만 개로 나누어 총 1억 1,200만 코인을 옮겼다. 코인원은 약 1,300만 XRP를 이동시켰다. 4개의 거래는 모두 거래소 내부 지갑 사이에서 이뤄졌다. 이전에 비트파이넥스는 빗썸이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리플의 ODL 통로의 일부일 수 있다고 밝혔다. 분석회사인 산티멘트에 따르면 2021년 10월 말부터 지금까지 XRP 시장 참여자들의 주소 활동은 상당히 높아졌는데 이는 전염병이 암호화폐 시장과 세계 경제를 강타했던 작년 5월보다 훨씬 높은 수치라고 한다. 10월에는 활성 XRP 주소가 14만 7천 개까지 늘었지만 12월 12일까지는 9만 5,300개로 줄었다. 주요 XRP 커뮤니티 멤버 XRP 크립토홀프가 공유한 산티멘트 차트에 따르면 2020년 5월에는 약 5천 개의 활성 XRP 주소가 있었다. 그는 XRP 주소 활동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징조라고 말했다. 작문 당시 XRP는 코인마켓캡 랭킹에서 8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0.82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친숙한 땅에서 5만 달러 이하로 새로운 주를 시작하지만 큰 혼란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만 달러 이상의 새로운 압력이 거절로 끝난 후 BTC는 연말 종가를 포함한 단기 가격 움직임에 관해 마지막까지 거래자들을 추측하게 하고 있다. 2주밖에 남지 않은 2013년과 2017년을 특징 짓는 일종의 강세랠리가 반복될 것 같지 않지만 온체인 지표는 거의 만장일치로 상승을 가리키고 있다. 비트코인 공급의 90%가 공식적으로 채굴된 가운데 코인 텔레그래프는 이번 주 투자자들을 위해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코인 텔레그래프 마켓 프로와 트레이딩 뒤에 따르면 일요일에는 5만 달러로 새로운 압력을 가했지만 그 이상은 궁극적으로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숙한 시나리오로 노련한 시장 참가자들에게는 놀랄 일이 아니었다. 분석가 윌리엄 클레멘테는 5만 3천 달러 수준이 자신이 주시하는 지점이라면서 그것을 뚫으면 시장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트코인은 1조 달러 이하의 시총으로 5만 3천 달러 아래에 머물고 있지만 다른 분석가들은 이번 4분기 시장의 예상치 못한 횡보 움직임에 대해 전혀 우려하지 않았다. 인기 있는 트위터 분석가인 테크데브는 비트코인은 여전히 이전에 불사이클이 있던 때와 일치하며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직전인 작년의 4분기와 유사해 보인다고 말했다. 비트코인은 스톡 투 플로우 가격 모델의 창시자인 플랜비도 낙관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예측 중 하나를 표현하면서 비트코인이 실제로 1년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통합 단계가 연장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내가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주의 거시적인 환경의 방화쇠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자산매입 프로그램에 대한 다음 발표 형태로 나온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회의는 양조관화의 미래와 자산매입의 테이퍼링 속도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 환경과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의 지속적인 위험 속에서 연준은 자신이 선택해온 정책의 신뢰성에 있어서 균형을 잡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일부 사람들은 1982년 이후 미국 인플레이션이 가장 높았던 지난주 소비자 물가지수 데이터보다 연준 회의가 암호화폐 시장에 잠재적으로 훨씬 더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업계의 거인인 ING는 지난주 오미크론 변종의 출현으로 인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준 관계자들의 반대가 없는 가운데 다음 주 회의는 연준이 기존 60억 달러 매입에 비해 1월에는 30억 달러의 감소와 2월 30억 달러의 추가 감소로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테이퍼링의 가속화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것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3월 초까지 이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고 2020년 1월 전보다 두 배 이상 많은 8조 8천억 달러의 자산을 대차대조표에 유지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적 완화의 주요 변화는 비트맥스의 전 CEO이 나서 헤이즈의 표현으로 쉬운 돈의 가용성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키고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 자산에 대한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물 가격이 사상 최고치보다 40% 가까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체인 지표가 강세를 유지한 것은 비밀이 아니다. 이제 더 많은 지표들이 합류하면서 분석가인 콜간원은 앞으로 상승하는 시장에 대한 진정성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지난 주말 트위터 게시물에서 잘 알려진 통계학자는 현재 눈에 띄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의 상승 차트 몇 개를 계략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그 결과 BTC 전망에 대해 BTC가 준비된 것 같다고 요약했다. 갑자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주요 지표들이 모두 매수 신호를 보이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 신호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장외 거래 데스크에서 오는 것이었다. 이 거래자들의 BTC 잔고가 지난주에 갑자기 증가했는데 이는 고객 간 매수 활동에 해당했다. 가격 상승에 항상 상응하는 것은 아니지만 OTC는 간호의 레이더에 강력한 알파 요인으로 확고히 남아있다. 내가 본 것 중 가장 뛰어난 선행 지표 중 하나다. 생각하면 할수록 직관적으로 훨씬 더 말이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것은 비트코인 고래에 대한 통합 볼륨 델타로 간호가 말하는 지점 위로 기울어지는 것은 틀림없는 황소 신호다. CVD는 시장 이동 중 매수자와 매도자의 비율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며 그 데이터에는 매수자의 관심도 현재 수준에서 마찬가지로 강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는 이 지표가 불장의 진행 과정에서 나의 상승 지표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언제나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에 동의하지는 않았다. OTC 수치의 급증은 단지 전반적인 하락세에서의 짧은 확산일 수 있다는 반응이다. 다른 이들은 비트코인이 2021년을 아쉬움으로 끝낼 것이고 내년에 다시 회복하며 상승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통합되는 시나리오를 고수하고 있다. 이전 추세를 이어가면서 기관 투자자들은 현재 상황에서 BTC를 위험 자산으로 탈바꿈시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OTC 급증의 의혹 속에서 ETF가 축적하기에 바쁘고 이들이 그러한 수요를 가지고 있다는 새로운 자료가 나온다. 캐나다 최초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인 퍼포즈 비트코인 ETF는 12월에 보유고에 BTC 4,342개를 추가해 17.6% 증가했다. 현재 2만 8,974 BTC를 가진 퍼포즈 ETF가 기관들에 대한 비트코인 투자 노출로 조만간 공급될 것이라는 주장은 많은 사람들이 1년 내내 해온 것이다. 모스코프스키 캐피털의 CIO인 렉스 모스코프스키는 그것은 단지 하나의 ETF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이 현물 비트코인 ETF를 거부하는 문제는 업계 대표들과 심지어 국회의원들까지 규제 당국에 압력을 가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함에 따라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의 가장 잘 알려진 투자 운용사인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가 왜 ETF를 제공하기 위해 캐나다로 가야 했는지 아니면 왜 물리적으로 정착된 암호자산 ETF가 독일, 브라질, 싱가포르 등지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지 그런데 왜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은지 누가 좀 설명해 줄 수 있냐면서 브라이언 브룩스 비트퓨리 대표는 지난주 상원금융위원회에서 발언했다. 시장이 단순히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는 것일 수도 있다. 암호화폐 공포와 탐욕 지수가 어떤 지침이 될 수 있다면 비트코인의 전체적인 범위의 가격 활동의 변화는 현재 몇 천 달러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도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다. BTC 침체에 예상치 못한 성격 덕분에 공포와 탐욕이 최근 몇 주 동안 주목을 받았다. 지난주 그것은 16으로 극도의 공포를 나타내며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은 거의 하루 만에 28로 2배로 증가했고 그 후 16으로 다시 역전되었고 그 후 주말 동안 27로 역전되었다. 그 기간 동안 BTC는 약 4천 달러의 범위 내에서 움직였다. 분석가 윌리엄 클레멘테는 최근 가격 움직임에 대한 감정 반응을 보여주는 차트와 함께 이 범위는 내 트위터 피드를 감정적인 롤러코스터로 만들었다고 농담을 했다. 테크대부는 비트코인이 2만 9천 달러로 시작한 연초보다 분위기가 여전히 낫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정 가격 지점에서 자산의 과잉 매수와 과잉 매도 단계를 강조하는 핵심 지표인 상대 강도 지수도 마찬가지다. 테크대부는 이것이 큰 강세 확산을 숨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트코인은 12월 4일 추락 이후 4만 7천 5백 달러의 지지 수준을 지속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이 움직임은 8억 4천만 달러 이상의 레버리지 된 선물 매수 계약을 청산시켰다. 이러한 하락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오미크론 변종이 출현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최근의 자료가 나온 이후에 나온 것이다. 지난 한 달 동안 26%의 가격 조정에 투자 신참자들이 겁을 먹었을 수도 있지만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와 같은 고래와 열렬한 투자자들은 그들의 포지션을 추가했다. 12월 9일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1434 비트코인을 매수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그들의 보유를 12만 2478 BTC로 증가시켰다. 일부 분석가들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하락의 근거는 12월 9일 중국의 대표적인 부동산 개발업체인 에버그란데가 미국 달러 부채를 불이행했다는 데서 나온 연쇄적인 두려움이었다. 12월 10일 만료된 11억 달러 비트코인 옵션도 곰들이 3억 달러의 이익을 챙겼기 때문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었다. 마진 트레이딩은 투자자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빌리고 수익금을 이용해 암호화폐를 더 많이 사들임으로써 그들의 포지션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그 노련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빌릴 때 그들은 그 코인을 공매도의 담보로 사용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가격 하락에 돈을 걸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분석가들은 투자자들이 강세인지 약세인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의 총 대출액을 감시한다. 흥미롭게도 비트파이넥스 마진 트레이더들은 12월 4일 가격 폭락을 앞두고 그들의 공매수 포지션을 약간 줄였다. 지표가 90%의 공매수 선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보자. 이는 스테이블 코인 차입이 비트파이넥스 총액의 10%에 불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마진은 가격 폭락 이후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94%나 회복되었다. 이는 투자자들이 놀라움에 사로잡혔다고 해도 대부분 움직임 내내 포지션을 고수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 움직임이 해당 상품 시장에만 영향을 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옵션 시장도 분석해야 한다. 25% 델타 스퀘는 유사한 콜매수와 품매도 옵션을 비교한다. 프로텍티브 푸드옵션 프리미엄이 유사한 리스크 콜옵션보다 높아지면서 두려움이 널리 퍼질 때 지표는 양의 영역으로 변할 것이다. 마켓 메이커들이 강세를 보이는 그 반대의 경우 25% 델타 스퀘가 음의 영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음의 8%와 양의 8% 사이의 수치는 보통 중립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12월 4일 비트코인 충돌에 앞서 6% 근처에 있었는데 이는 중립으로 간주된다. 그 후 3일 동안 옵션 마켓 메이커와 고래들은 지표가 10%로 정점을 찍으면서 적정한 두려움을 나타냈지만 현재는 3%에 이른다. 비트파이넥스 마진 공매수 지표와 옵션의 주요 위험 지표는 파생상품 시장에서 스트레스의 징후를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시장이 프로트레이더에 의해 더 자주 사용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비트코인이 2022년 초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는 신뢰할 만한 전망이 될 수 있다. 암호화폐 공간의 사건들은 1분의 1마일씩 움직이고 있으며 대기업들이 그들의 기술을 다듬고 블록체인들이 그들의 기술을 다듬고 더 쉬운 진입 지점들이 신참자들을 들어오게 하면서 내년에도 이러한 상승 속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에 일어난 일을 생각해보자. 엘살바도르는 최고의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합법적인 입찰로 채택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뛰어들었다. 중국은 암호화폐 채굴 산업을 단속했다. 페이스북은 월스트리트가 자본의 신호를 보고 있는 메타버스에 올인했다. 디지털 통화는 이제 주류 금융의 일부가 되는 길을 잘 가고 있다. 미국은 최초의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했고 암호화폐 지도자들은 규제 당국에 3조 달러 산업에 대해 더 명확한 규칙을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대유행이 진행되면서 쏟아진 그 일련의 발전은 투자자들 사이에 흥분의 회오리를 일으켰다. 인사이더는 투자자들이 앞에 놓여있는 것을 알기 위해 업계 전문가들에게 암호화폐의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예측해줄 것을 요청했다. 2022년 암호화폐 부문의 상위 13개 예측이다. 자산운용 플랫폼 골드아이의 CEO 톰 히긴스에 따르면 이더리움의 가격은 지분 증거로의 이동으로 인해 비트코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오를 것이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수석 암호 분석가인 마이크 맥글론에 따르면 2022년 비트코인은 주식에 비해 5위를 점할 수 있다. 암호화폐 스타트업 매우의 CEO 브랜든 아르바나기에 따르면 한 발짝 먼저 움직인 포춘지 선정 500대 암호화폐 회사들은 그들의 공식 본사가 경쟁하는 메타버스 중 하나에 있다고 선언할 것이다. 분산형 네트워크 보승 프로토콜의 공동 창립자인 저스틴 배넌에 따르면 메타버스는 웹과 서로의 관계를 맺는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될 것이다. 브록 피어스 비트코인재단 이사장은 암호화폐가 정착된 메타버스와 게임과 메타와 같은 기업체에 의해 시작된 메타버스 사이의 싸움을 기대해야 한다고 말한다. 시장 인사이트 연구소인 패스트 퓨처의 CEO 로이 타라에 따르면 암호화폐 경제의 시가총액은 2021년 3조 달러에서 2022년 어느 시점에 7조 5천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는 또한 2022년 말까지 25개국 이상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사용할 텐데 그들 자신의 것이거나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와 같은 다른 나라가 발행한 것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권형 금융에 대한 크로스체인 프로토콜인 쾌도에서 규제 업무를 감독하는 벤자민 휘트비에 따르면 내년에는 디파이 활동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세계 최초로 10억 달러 규모의 해킹이 일어날 것이다.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체인 애널리시스의 이코노미스트인 이든 맥마온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NFT 주조 행사 기간 동안 자동봇을 이용해서 구매할 것이며 이는 잠재적으로 기술이 덜 정교한 사용자들을 차단시킬 것이다. 디지털 자산 금융 플랫폼 아스켄덱스 최고 수익 책임자인 셰인 몰리도르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타버스에서 일상적인 일을 부분적으로 할 것이다. 신원확인 플랫폼 콜사인의 보안 분석 책임자인 크리스 스티븐스에 따르면 은행들은 암호화폐를 사기 트렌드 취급하려 할 것이다. 분산형 결제 생태계 DB 프로젝트의 공동 창업자 겸 CEO 닉 사포나로에 따르면 초기 게임 오퍼링이 인기를 끌 것이다. 게임 스탑과 에픽과 같은 대형 조직들이 2022년 어느 시점에 게임 플레이를 만들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 블록체인 플랫폼 엔진의 공동 창업자 겸 CTO인 위텍 라돈스키에 따르면 각국이 적대적 입장을 취하면 암호화폐 채택이 훨씬 느려질 것이다. 투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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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